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인 저항선 2,800선, 시원하게 뚫어주면 좋겠는데요. 2,801선을 장 초반에 터치하다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낙폭을 키운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200억 원에서 900억 원대로 매수세 늘려가면서 조금 전에 2,802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보악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시총 상위 기업 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셀트리온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반면 코스닥은 오랜만에 상승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 늘려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시가총의 상위 전반 기업이 상승하고 있고 바이오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폭 점차 키워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펩트론이 14%, 보로노이가 9% 급등, 그 밖의 삼천당 제약, 그리고 HLB, 셀트리온 제약이 3에서 4%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반등, 미디어주의 강세도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럼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현구간 수급, 코스피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619억 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우리의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수급의 변화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9시 30분쯤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도 함께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200억 원에서 900억 원대로 매수세를 늘려갔고요. 그리고 10시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급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장 초반에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관은 매수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어떤 기업을 좀 많이 사냐 좀 찾아봤거든요.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운수장비, 그리고 증권, 의료정밀 업종을 집중 매수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실리콘트, 현대글로비스, 펩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 체크해 봤는데요. 좀 더 심도 있는 전략,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전, 5장 작전에서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그래도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페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탄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0.09% 오름건역 보여주면서 2,800선 걸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남은 오후작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두 매니저님과 함께 든든한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첫 순서로는 과거에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리고 있죠. 자, 승승장구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 수익률 제조기 두 분이신데요. 김응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보부 반도체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의 상승, 이 종목의 수익 비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6월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어보부 반도체도 오늘 목표가 17,00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조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섹터 자체가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팸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아니면 소부장들 움직임들이 강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 아직은 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17,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이상 자리로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2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잡아놓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절 라인을 16,000원 정도로 잡고 우리는 계속 홀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도체주 수출 대박났다라는 소식이 앞으로도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오쌤을 가지고 계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이 종목 오늘 제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만이 아니죠. 연속적인 오름건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목표가를 14,0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갭을 크게 띄우면서 가볍게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HBM 쪽으로만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CX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런 CX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키스 전자도 20%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네오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팔 자리는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한 17,000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신고가 영역까지는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달성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바렉스 6월 25일에 매소했는데 한 5%가량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 저희 계속 가지고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거래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조정받았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은봉형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속임수 은봉일 수도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가볍게 12,000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봤어요. 오늘 VI가 12,100원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아니더라도 이번 주 한 주간 좀 더 지켜본다라고 하면 12,000원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 매수가 부분이니까 충분히 신규 접근도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가벼운 종목이니까 좀 짧게 목표가를 터치하면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목표가 터치하는지 여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코텍도 점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3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장중에 신고가도 경신을 했어요. 외국인도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이미 30%라 저희 따라 들어가는 건 좀 늦었을까요?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보다는요. 저라면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한 번 본다면 신규로 접근해도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오스코텍이 조금 더 부담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이 유한양인 종목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FDA 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유한양인 대장주로서 하고 있는데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은 가벼운 오스코텍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스코텍이 신고가 영역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한양인도 조만간에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두 종목을 전부 다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보유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팔짜리는 아니니까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하기 위해서 5만 원까지 이상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 신규 진입 완전히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어렵겠지만 분할 매수도 괜찮고요. 후속주에 대한 소개까지 이어졌습니다. 관심 있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의 포트를 점검했다면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단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세진중공업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편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50%라는 수익입니다. K조선 잘 갈 거다. 하반기도 좋을 거다라는 말이 많은데 조선주로 50% 수익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주식이면 조선주가 생각보다는 대장주들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세진중공업이 올라갔던 이유는 제가 봤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게 여기가 데크하우스랑 LPG 탱크 관련해서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만드는 LPG 탱크는 100% 세진중공업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탱크부터 LPG 탱크까지 하고 있고 또 이산화탄소, LCO 관련해서도 탱크를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LPG 암모니아, 액화 이산화탄소 관련 탱크 수주가 된다면 세진중공업의 상승세가 가파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도 300억 정도 330억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400억이 넘어서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서남권, 동남권에서 부유식이듯 해상풍력 관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꼭 살펴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12,000원까지 다시 잡아드렸는데 거기까지는 한 번 더 홀딩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사조 대림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장에 22%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누적 수익률로는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니저님 저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라는 궁금증이 보유자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사조 대림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집밥 조기준을 만들어준 사조 대림인데 제가 마트에 가서 보면 여러 참식 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있는데 여기가 2022년도 2조 매출에 거의 900억,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고 작년 한해도 1,200억 나왔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1분기에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지금 현재 작년 매출 영업이익이 앞설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반도체 실적도 나왔지만 사조 대림도 실적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10만 원 터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계 최다의 참치 선단을 보유하고 있고 트롤 분야에서 업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장, 식용유, 참기름, 그 다음에 참진캔, 연어, 김 모든 식자재, 대림, 선호무까지 그 다음에 햇볕 식용유도 여기 사조 대림 거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대부분 사는 한 번씩 장을 본다면 여기에 제품이 3,4개씩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10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두 매니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작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도 참 많은데 두 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든든히 오후짱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오늘의 전략에서 나오겠지요. 두 분이 오후짱 작전을 어떻게 짜셨는지 작전부터 보도록 할게요. 김응태 매니저님은 기술주의 순환매 그리고 조기존 매니저는 바이오주 강세에 꼽아주셨습니다. 기술주의 순환매라기보다도 좀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이 지난주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조정 나오자 순환매 관점에서 또 올라오는 섹터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건강하다라고 역시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지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7월이 시작되는 것만큼 2분기 실적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에 대한 실적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어 보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은 워낙에 또 테마 형성으로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오전장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차익시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흐름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식품업종들도 오늘장에서는 조금 더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 장소에서 이제는 6월, 6월 달에 그렇게 지나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적이 강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어떠한 특정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들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주 위주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럼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메이저는 사실 조바이오다라고 불릴 정도로 바이오주로 저희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참 잘해주셨어요. 수익도 그만큼 많이 났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사실 비만치료 쪽이잖아요. 비만치료 안에서도 저희에게 공개했던 종목들 참 많았었는데 의미 있게 봐도 되겠죠?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조정을 거쳤다가 지금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는 CXL과 바이오주만 강세했는데 갑자기 셋업체 2차전지도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주목해봐야 될 거는 바이오 관련해서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이 상승세를 돋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D&D 파마텍도 보시면 경구용 GLP-1 계열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고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든 제품보다 흡수율이 100%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D&D 파마텍이 GLP-1 했을 때 글로벌하게 회의를 했을 때 6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여기 초청받았는데 거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가 존스톤킨스 대학에 교수로 있던 분이 이 회사로 대표로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릭스도 황광변성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 해지 때문에 빠졌는데 여기도 대사성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병역요법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릭스도 지금 현재 보로노이처럼 저점에서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비만 치료제 관련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장에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씩 각각 4개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고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약간 일치가 됐어요. 반도체 안에서 종목을 가져오셨는데요. 장비 쪽에서 테스를 먼저 편입하겠고요. 코리아 서키트는 조기줌 매니저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테스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고객사의 반도체 장비 공급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과반기의 기대감 크게 가져가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테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증착 및 식각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전반기까지는 앞서 소개했지만 HBM에 대한 너무나 시장에 대한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장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면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테스는 마찬가지로 장비 업종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랜드 관련돼서도 관련된 기업이기다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향에 대해서 HBM 포커스보다도 일단은 랜드에 대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테스 같은 경우도 지난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어팡이 흑자 단원을 하면서 터널 아웃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앞으로 개선된다고 하면은 줄곧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랜드에 대한 가격들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가지고도 앞으로 하반기 실적들도 꾸준하게 개선될 거라고 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테스도 주 고객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요. SK하이닉스의 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 양사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장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가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주고 지금에 대해서 테스도 뭐 디렘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랜드 쪽에다가 비중이 한 66%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서 만약에 랜드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테스 이 기업에 한 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최근 들어가지고 상승세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의 나이는 매물벽, 매물벽들을 전부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왔어요. 현재까지 한 번 편입을 한 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 넘어가는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만 넘어가면은 어차피 다시 한 번 신고가 경신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부터 홀딩해서 보유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2만 4천 원을 잡고 있는데 좀 짧게 잡았어요. 2만 4천 원 부분이 박스권 상단에서 한 번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지만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2차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은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호팡이 하반기에 들어서 더 날갯짓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랜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랜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이 지금 이미부터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생산 라인 자체는 크게 넘어가지 않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높을수록 어떤 기업에 대한 이육 창출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였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랜드에 대한 기대감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장비주들이 하반기에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포인트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줌 매니저님의 반도체 종목이죠. 코리아 서키트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CXL 관련해서 저희가 네오쌤 리뷰를 김흥태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봤는데 코리아 서키트도 CXL 안에 또 담겨있는 종목이죠. 담겨있는데 사실 그중에 매출을 한번 비교했을 때 보면 가장 코리아 서키트가 앞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조 5천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5G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PCB, 전역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 작년에 잠깐 적자가 났을 뿐인데 지금 이제 3,600억이 거래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키스, 엑시콘, 네오쌤을 봤을 때 대부분 500억 정도의 매출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20% 올라가고 있고 유일하게 네오쌤이 1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CXL이 시장에 열렸을 때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게 메인보드, CXL 관련해서 메인보드를 만들고 있는 게 코리아 서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풍이 51% 대주주다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본총계가 지금 7천억임에도 불구하고 3,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R을 계산했을 때도 0.56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용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에 OLED 관련해서 채택이 증가함으로 따라서 그와 관련된 HDI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전장용 FPC, BGA도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 PC에서 OLED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될 게 HDI인데 그와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양 CPU, 그 다음에 H양 GPU, 그 다음에 반도체 FCBGA 채택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 올해는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매출 2024년에 1조 5천억에 224억 매출 흑자, 영업이 흑자를 잡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CXI 시장이 열리면 500억 넘어 매출의 영업이 500억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반등세 한번 확인하시면서 코리아 서키트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높게 잡겠습니다. 2만 원을 잡아드리면 시총이 5천억 좀 안 됩니다. 5천억이 좀 안 되는데 다른 회사랑 오키니스나 엑시콤, 네오쌤과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올해 양주이고 대주주도 영풍이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만 4천 원입니다. 참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에 대한 탄탄함이 무엇보다 강하다라는 걸 기억해 보겠고요. 코리아 서키트 목표가 2만 원, 손절 라인 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렇게 공개해봤고요. 반도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공략주는 좀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김은태 매니저님은 우주항공 쪽에서 세트랙아이를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 바이오다인을 조기준 매니저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쪽부터 가볼게요. 이 종목 검색만 해봐도 수주장구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일단은 세트랙아이가 이미 2005년부터 마일레이션에서 수출을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스페인이라든지 여러 아람에미리 쪽까지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을 국내에서만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3등 기술인 본체라든지 탑재체 어떻게 보면 해상도죠. 해상도에 대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지상국과 연결되는 위성 시스템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지난해도 아마 일룸머스크에 대한 스펙스X에 대한 개발에도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올해 수출할 수 있는 규모만 해도 약 3천억이 넘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찍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우주항공에 대한 수출 데이터,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미지가 평소에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우주항공청도 개설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딱 눈에 찍힐 거다라는 것을 전부 다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라이를 필두로 해서 지속적인 상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를 하면서 위에서 윗고리를 길게 다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단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호장에 공략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어차피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올라가는 종목인 6만원까지 받아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5만 2천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6만원으로 저희 기억하면 되는 거죠? 6만 5천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6만 5천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5만 2천원 세트레가이였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의료기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이오다인, 조기주 메이저님이 오늘 편입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좀 처음 알았던 내용도 있어요. 건강검진 가면 여성분들은 HPV 바이러스 검사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기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뭘 검사하는지. 그런데 이걸 보면서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도 최근 알았고 그러면서 몰랐는데 여기가 로슈와 독점 판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액상세포 검사 관련해서 블루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다인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액상세포 검사에서 정확히 90% 이상 자궁공부암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2030년까지 여성의 70% 이상 검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자궁공부암 관련해서 보면 여성 암발병률 1위라고 세계 2위에 관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존율이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긴 하지만 자궁공부암 걸렸을 때 생각보다 사망 확률이 높다. 40%, 32% 정도는 위험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감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3개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홀로직과 벤톤 디킨스와 더불어 바이오다인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홀로직이 민감도가 50%인데 여기가 동사가 73% 그만큼 더 민감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 정확도가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바이오다인을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사, 바이오주기라든가 제약 종목들 그다음에 했을 때 보면 코스닥의 부채 비율은 높은데 여기는 부채가 2%밖에 안 돼요.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영업이익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미래가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급등, 재료가 나와서 급등해서 최근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 약간은 다시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기본적인 분석에 따라서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시총이 4,400억인데 1만 8천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만 3천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편입한 종목 바이오다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테스와 세트랙아이를 편입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코리아 서켓트와 바이오다인이었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있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캠 매니저님? 네, 오늘은 무료방송은 없고요. 네이땐 녹색밴드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종목에 대한 리뷰와 정보를 많이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은 무료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3시 50분에 장 끝나자마자 제가 며칠 동안 방송을 안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조기준 감독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 든든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전략들 준비했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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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